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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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가슴이 답답하지? 되는 일이 없네 네. 그죠? 맞습니다. 되는 일 없어서 답답해. 머리도 아파. 지금 본인이 내가 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도 하고 있죠. 네. 지금 고민이 너무 많아.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 참고 있어요. 평생 그렇게 지나갔어요. 왜 이렇게 누르고 살아? 폭발할 그런 게 없었어요. 어디다 누구한테 저기 할 때도 없었고. 항상 저는 제 혼자 스스로. 여기 가슴에 본인이 쌓였어. 쌓여서 누구한테 분풀해놓다고 해도 본인 스스로가 이 억제를 하고 있어 지금. 억제를 하고 이게 폭발하기 직전이야. 내가 울고 싶은 정도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서럽고. 너무 서럽고 너무 되는 일도 없고. 죽고 싶은 맘밖에 없어 본인이. 내가 죽고 싶은 맘받고. 내가 죽자니 차지새끼들하고. 어? 이거는 어떡하고. 마루나루 어떻게 하나. 그 생각이야. 그리고 억제로 지금 산다 그래. 본인이. 그죠? 응? 네. 아휴. 성춘에 죽은 망자가 누구야? 어? 제 친동생이요. 응? 친동생이요. 어휴. 언제 죽었어? 어. 2013년도에요. 2013년도에? 네. 그 망자가. 어? 본인의 제 따라다녀. 동생이. 아 저를요? 응. 이 동생이. 왜 이렇게 머리. 아파. 사고로 죽었어요? 아파 죽었어? 자기 스스로 내 목숨을 내가 끊은 거야 그러면? 어? 그죠? 네. 이. 내가 그래. 스스로 내가 내 목숨을 끌었다고. 우울증을. 어? 어머나 미칠 것 같아 나 지금. 세상에. 응? 나 울컥거리였다 지금. 여기가 넘어다 보면 답답하고. 어. 아우. 홍아야. 나를 이렇게. 언니지고. 언니지고. 내가 내 목숨 끊어서. 끊어 죽었지만. 어? 너무 언니지고. 한이 진다고 그래. 응? 내가 홍아 따라다니는 것도. 미안 hat지만. 어. 음. 나도 나만의 사정 있단다. 나도 나만의 사정 있대. 어느 누가 나를 안아주지 않아서 나도 내 목숨 내가 이렇게 끊었지만 세상에 미칠 것 같아 자기도. 나도 내가 왜 이 순간을 죽고 보니 말도 제대로 안 나와 죽고 보니 엉망스럽대 내가 내 목숨 내가 끊었지만 너무 한이 맺힌대. 내가 숨도 안 쉬어져. 이 친구들 저게 안 반했어? 네 아무것도 못해 줬어요. 아무것도 못해 줬어? 네. 괴롭게 하리케. 구천에 떠도 내지. 응? 알고 있죠? 동생이 꿈 안 꿨어요? 어.. 자주 꿨어요. 그죠? 네. 동생이 알림 줬는데 왜 이렇게 저게 있어? 그러니까 흔히 얘기하는 뭐 천도재나 뭐 잘 보내주는 걸 해주고 싶은데 해주려고 뒤돌아 보니까 현재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해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사방이 진짜 벽이란 벽으로 꽉 차 있는 것 다 막혔어 본인이. 지금 본인이 오죽하면 여기 왔겠어. 지금 금전이 사방으로 다 막혔어. 어따가 하시원 할 데도 없어서 사실은 속이 너무 답답하니까 여기도 유튜브에 그냥 돈 안 들으니까 온 거야. 그지? 너 어디 하시원 할 띠가 없으니까. 응? 본인은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동생 때문에 다 막혔어요. 어? 막혀서 지금 눈물밖에 안 나와.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해도 답답하고 저렇게 해도 답답하고 앞으로 보니 앞으로도 답답하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응? 본인도 죽기 직전이야. 본인도 죽고 싶어. 내가 어떻게 죽으면 응? 괜찮을까? 그 생각밖에 안 해. 맞아 안 맞아? 그냥 버티고 있어요. 그지? 네. 내가 죽으면 내 자식들 내 새끼도 어떻게 하나 그 땜에 처마 죽지 못하고 울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지? 네. 응? 아휴 무슨 띠예요? 신유생 8.1년 답띠입니다. 아휴 누가 모셨어? 누가 모시다가 내 모셨어? 모셨다는 거는 이렇게 누가 빌던 분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니까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 최근에 까지 하시던 분은 저희 막내 외삼촌이 하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해? 지금은 모르겠어요. 연락이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다 끊겨 있는 바람에 지금은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무당 주반이라고 그래. 네. 막내 삼촌이 무당 주반이라고 그래. 근데 본인은 신의 벌전이야. 동생도 신의 벌전이라고 그렇게 죽은 거야. 응? 본인도 마찬가지고. 신이 여기 흔들고 저기 흔들고 이래. 그거 알죠? 조성빠람 부는 거를. 조성빠람 신빠람 부는 거를. 근데 그게 정확히 단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게 못 잡아서 갈피를 못 잡다 보니까 그게 맞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데서는 보면 제가 무조건 제자의 길을 가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렇지 않고 어떤 곳은 그냥 동생만 풀어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다 필요 없다 그냥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 라고 하는 곳이 있다 보니까 본인의 꿈 많이 꿨을텐데 꿈으로 일러줬을텐데 저는 그러니까 꿈을 꾸고 나면 나중에 그 일을 벌어지지 않아요? 이상하게 그게 나타나요 생일이 몇일이에요? 음력으로 6월 15일이야 6월 15일? 네 성은? 이가입니다 신유세? 네 닭디 41살 네 네 본인 신이야 신이 한건 뭔 뜻인지 아시죠? 네 얘기를 가야 된단 소리예요 지금 본인이 인간도 못 믿어 인간도 못 믿고 회사 직장으로 가도 어쩔 때는 들어갔다가도 휙 나오고 대는 일이 없어 그죠? 그죠? 아휴..어떻고 할거야? 본인이 안가면 자식같이 들어가야돼 응? 그러고 본인이 천하 없어도 동생을 풀어줘야돼 그래야지만 그만하 그래도 본인이 살아 근데 할 돈도 없어 그지? 누구말들 막말 신이라면 이 신 받을 돈도 없어 그지? 한숨만 나온다 진짜 본인이 답답해서 여기저기 가서 보러 댕니다 속 시원한 답은 못들었을거에요 그지? 본인네 할머니가 그때 할머니가 3대불이 할머니가 죽바가지 써서 그냥 이렇게 흔들고 죽바가지 써서 풀어내고 그랬어 옛날에는 칠성이 빌고 들어보셨어? 아니요 거기까진 못들었어? 네 엄마 아버지 살아계세요? 지금은 현재는 아버님만 아버지만 살아계시죠? 엄마 언제 돌아가셨어요? 동생 가고나서 2년 뒤에 2015년도에 왜그러냐면 엄마가 여기 한이 많이 맺혔거든 생때같은 자식이 그렇게 왜? 그러고 엄마가 하셨어야 되는데 엄마가 안했으니까 자식이 앞세워서 가신거야 살아계시면 엄마가 무슨 때에요? 어 그니까 실제로는 뭐 주민등록상은 59년인데 실제로는 뭐 58년생이라는 말씀도 있고 하여튼 주민등록상은 59년생? 돼지띠? 돼지띠? 네 굉장히 고집이 세시네 고집 세시고 뭐 일을 악몽으로 사셨네 근데 차마 자식 보내고 응? 자기 탁같애 응? 뭔소린지 아시죠? 엄마 탁같애서 엄마가 우울증에 너 때까지 우울하면서 살았었어 자식 보내고나서 아이고 참 엄마도 서름 많이 당하셨네 네 아버지때매 맞습니다 응 아버지는 나가서 활령처럼 살고 엄마는 자식 보고 할 수 없이 살았어 네 그렇게 하다가 한 며칠 다 죽었어 자식 앞세고나서 아휴 이 노옷을 어떻게 하냐 이 노옷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런다 응? 근데 본인은 되는 일은 없고 죽지 못해 살고 자식 때문에 살지만 죽지 못해 산다고 그래 이거는 천하 없어도 천하 없어도 진짜 본인이 신인호를 응? 가리하면서 풀던지 그러셔야 돼 어쩔 수 없다 방법이 없어 이거는 이거는 우리 내가 본인이 나서서 이렇게 해주는 방법밖에 없어 이 길을 가야된다면 본인이 가겠어요? 쉽지는 않지? 쉽지는 않죠 만약에 제가 제가 방법이 오로지 이거 하나 밖에 없고 뭐 나중에 제가 뭐 살 수 없다면 가겠는데 방법이 있다면 굳이 가고 싶지는 않은 마음이죠 그래서 뭐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풀어서라도 지내고 싶고 그런 심정이긴 한데 지금 될 수 있는 게 없다보니까 쉽게 대답을 제가 뭐 이쪽으로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지금 못해 네 그럴 상황이 아니라 지금 금전이고 모든 건 싹쓸이 했어 어? 죽지 못해 살아 진짜 어? 누구마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꼴이야 그죠? 근데 뭐 방법이 본인 막말해서 우리 내가 진짜 아는 말로 괴군데다가 더구나 본인이 나가는 삼재예요 어?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단 날 거야 작년보단 나니까 작년보단 나니까 안되면 본인이 아마 6월달 4월달 6월달 지나고 나면 좀 괜찮을 거예요 조금 머리가 상당히 아프나 아오 머리 터질 것 같아 이거 아프죠? 무지개 잠도 못 자고 꿈은 맨날 꾸고 뭐 꿈꾸는 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꿈을 꾸면 되는데 이상하게 항상 안 좋은 꿈 뭐 이상한 꿈만 꾸다보니까 몸대로 힘들고 자고 일어나도 깨어나지도 않고 지금 말도 못해요 지금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어깨는 어깨대로 아프고 막 이래 뒷목 어깨 뭐 장난아니야 지금 그래요 어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매번 동생이 저순 동생이 저순사자 달고 댕겨 저순사 아니 이렇게 죽었는데도 시장이 아직도 이렇게 달고 댕겨 손사로 그때는 너무 정신이 없었어요 동생 보내고 그렇게 했죠 어머니 보내고 그렇게 했죠 결혼하고 애 낳고 살려고 하다보니까 이제 없다보니까 이제 뒤돌아보서 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고 사람이고 정말로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도 없이 되더라구요 왜 그러냐면 동생 죽고 나서 저순자녀가 따라붙었거든요 근데 그보다 바로 또 엄마가 갔잖아 어 출주생이지 2년만에 그쵸 그러니 얼마나 저게 더구나 본인이 나가는 삼재란 말이에요 네 삼자가 또 있을텐데 어 닭디가 저희 와이프하고 큰딸 그쵸 그거봐 더 내가 삼자가 또 있다 그랬잖아 와이프가 닭디라구요 네 동갑 동갑내기 닭디 이야 아주 사벙팔벙 아주 저기있구나 딸내미 몇살이요 지금 5살 근데 윤달생이라서 5살 닭디 네 딸내미 하나에요? 아니요 아들이요 아들이요? 아니요 둘째 딸이요 딸? 3살 3살짜리? 네 돼지띠 네 세상에 이거는 완전히 조성 따라 붙은 데다가 3살까지 3명이 있으니 더 힘들지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 잠깐 아까 동생이 훅 실렸다가 훅 나갔지만 동생이 그 괴로운 거를 금방 표현해 준 거야 응 그래도 헝아 살리려고 응 헝아 살리려고 헝아 살리려고 그렇게 적을 하는가 보다 응 그러면 방법이 없을까요 제가 괜찮아 지려고 하면 동생 풀어주고 하면 풀어줘요 본인이 좀 살만해요 아까 말씀하신 제가 제자의 길을 가는 거는 그건 내가 누를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안 간다라면 근데 그게 눌러서 될까요 조금 늦어지는 것 뿐이죠 내가 쉽게 얘기하면 동생을 선왕해서 내가 좀 이렇게 풀던지 많은 돈 안 들어가고 그냥 우선 급한대로 동생을 선왕해서 좀 풀고 겨우선 동생만 이렇게 풀고 내가 본인이 삼자를 이렇게 풀면 본인이 훨씬 가벼워질 거야 아니 아니 저는 평범하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인거죠 평범하게 남들처럼만 좀 지내고 싶은데 지내게 해 드릴게 지내게 해 드릴 수 있어 본인보다 더 센 사람도 내가 저거 안을 때문에 얘기를 안 간다면 누를 수 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워낙 없으니까 워낙 없으니까 국외 탈이야 나중에 저는 참다 참다 못 참으면 저거 오세요 우선 제가 임시밭비를 풀어드릴 테니까 응 어떻게 없는 걸 어떻게 근데 본인이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무 가슴이 아프다 응 지금 여기 제가 진짜 여기 맨날 밥도 못 먹어요 응 얹혀 네 오죽하면 여기 왔겠어 남대로 보면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거든요 시원하게 남들은 본인 속 없는 사람이야 네 맞아요 그렇게 봐요 남들은 그 속도 모르고 속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남들은 이상하게 저한테 뭔가 어려운 일 있으면 물어보고 뭔가를 해결해 주길 원하도록 근데 저는 이만큼이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항상 하다 보니까 그것도 시원하게 본인이 또 해결을 해줘 별거 아닌데 근데 그냥 대화만 해도 그냥 그렇게 되더라구요 그게 무당팔자거든 어쩔 때는 본인이 술 한잔 먹으면 줄줄줄줄 돼 본인이 그게 말문 터진 거예요 알죠? 나도 모르게 본인이 술 먹으면 더 해 근데 일상적인 대화인데 근데 일반 사람은 그게 아니야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본인의 집 본인은 생각이 나는 더 복잡해 근데 일반 사람은 본인의 집도 하시원해 그럼 그걸 대해서 대표를 또 해준다 본인이 지금 그래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 그게 누가 일러주는 줄 알아? 어? 그리고 어렸을 때 죽은 사람 니 동생 말고 또 있어 아 저기 어머니 그 뱃속에서 유산세 얘기가 있어 그 얘기가 돌 닦고 와서 그 얘기가 또 따라다녀 홍어하면서 그 얘기가 동자야 둘이 났다고 그러다니 하나는 어? 동생이 윗살에 죽었어요? 어... 숨살 넘지 않았어? 응 숨살은 넘었어 네네 그쵸? 서른하나? 서른 초반에 서른 초반이죠? 서른 초반이니깐 서른 초반이니깐 스물 아오? 83년생이니깐 83년생? 네 음력으로 1월 17일생이니깐 돼지띠 응 돼지띠네? 네 죽은 지가 얼마나 됐다고요? 2013년도 2013년도면 양력으로 6월달 지금 한 18년 횟수로 8년정도 8년정도 됐지 8년정도 됐지 그니까 서른 하나 둘 응 네 그정도 됐지 하나는 쉽게 얘기하면 그 동생은 저승사살을 딛고 여기저기 도댕이는 거고 헝아 따라다니고 하나는 유사시킨 애기가 이렇게 져가고 헝아라면 따라다니고 그니까 둘이 형제가 둘 따라다니는 거야 응 심바람이거든 본인네 집안이 이 심바람 때문에 그러고 그리고 산소를 언제 건드렸어요? 산소요? 네 산도 건드린 게 있는데 어 뭐 딱히 이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고조 할머니하고 저희 작은 할머니 쪽하고 그쪽 부류만 따로 이렇게 그쵸 계단식으로 정리하느냐고 콧대 잠깐 만든 거 외에는 따로 없습니다 그쵸 산소 그렇게 만지는 것도 나를 잡아서 만들어야 돼 동톤하거든 인간 동토나 산소 동톤 동톤 뭐 솔직히 저희 아버지가 그건 다 하시는 거라 왜냐면 저희 아버지는 누구 말을 안 들어 절대 뭐 대통령이 와도 들으실 분이 아니라서 안 들어 당신 고집이 굉장해 아버지는 당신 오로지 자기 주장이야 자기가 법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위에 분 고모들도 그렇고 위에 사람들 아버지가 안 된다 된다 하면 그거에 따르다 보니까 뭐 그것을 제가 지금도 지금은 아버지랑 얘기를 잘 안해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위에는 사람이 없어 아버지는 그죠 본인은 다행히 아버지하고 대화가 안 통하지 아버지 벌써 보면 눈치 슬슬 벗다가 당신 본인이 빠지잖아 대화가 그냥 안 되고 이상하게 그냥 싸워요 소리를 주르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는데 더 심해졌어요 그게 희한하게 말띠하고 저하고 안 맞은 건지 아버지하고 저하고 안 맞은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그렇지 안 맞죠 아버지가 5,8년 개뜨면 말띠 5,4년 말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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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맞죠 닭대하고 그리고 이게 조성바람 신바람이 부니까 안 맞는 거야 더 아버지가 대가 너무 센 거지 그러니까 마누라 없어요 아버지가 팔자가 센 거지 자식들만 보면 자기 눈에 안 차는겨 누구도 안 차요 눈 안 차 자기 위에 사람 없어 당신이 할 거는 딱 딱 뭐를 해야 돼 그거 안 되면 난리나 그런 분이야 그러니 엄마가 얼마나 속을 끌어먹을 때 이거 써 응? 엄마 아버지가 엄마만 보면 아주 그냥 으룡거렸는데 아주 못 잡아먹어서 안 으룡거리고 막 물건 집어던지고 막 그랬는데 살아오기 싫을 때 그랬어 웬수 같았어 엄마는 아버지 웬수 같았다고 하 아버지도 엄마만 보면 이렇게 난리치냐 눈에 안 차니까 그니까 바라는 게 좀 많아요 남들보다도 잘하는데도 이상해 그 이상을 더 원하고 하다 보니까 당신이 너무 욕심이 가하셔 모든 거 사람이고 금전이고 모든 거 다 그렇게 잡아야 돼 욕심이 너무 많으셔 누가 이렇게 개고기를 좋아해 그러고 예전에는 지금은 드시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아버지가 내가 그렇게 개고기 먹어 됐어 몸에 좋은 건 다 먹어 아버지가 아버지가 징그러워 죽겄어 아주 누린내 아주 비린내 나 죽겄어 아주 개고기만 먹어 뱅고기도 먹었네 예전에 예전에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었네 이현병을 어이구 씨발증 저절로 욕이 나와 아니 지 몸땡이만 괜찮으면 다야 자식새끼 마누라 저거 하는 거고 그 기운이 뻗치니까 그냥 마누라도 그렇게 뚜덜펴고 살았지 아이고 씨부란도 있네 아주 욕밖에 안 나오네 그냥 그지? 본인도 지금 아버지만 보면 치를 떨어 아유 징그러워 죽겄어 아주 아버지가 아주 누구말대로 그래 좀 욕이 나오는데 나 참고 있어 세상에 어쩌 그렇게 해 아주 당신 밖에 모르고 당신 몸에 좋다는 건 다 먹으면서 어찌 자식새끼 마누라를 그렇게 갈세를 하고 난리냐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살아 아이고 아이고 씨부랄 뭐라 하는 얘길래 아이고 씨부랄 아이고 아버지만 보면 이를 빡빡 깔고 본인이 치를 떠는 거지 그니까 안 그래야 된다고 마음은 쓰이는거에요. 부모니까 안 그래야 된다고 했는데도 그게 마음이 안되는거야. 막상 이렇게 전화하려고 하면 남들보다 더 심할 정도로 악을 하고 쓰게 되니까 도저히 못하겠어요. 덜덜덜 떨려 벌써 아버지만 전화하고 쳐다보려면 덜덜덜 떨려. 워낙 난리 치시니까 아버지 딱 보면 벌써 기 죽어 본인이.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건 그거밖에 없는거죠. 지금 그나마 멀리 계시니까 근데 보기는 해야 되는데. 본인은 부모 덕없어. 형제 덕도 없고. 알죠? 덕이랑 부모는 다 없는거 같아요. 인복, 몸복. 없어. 본인은 인간믿고 못사는 사주팔자야. 그러고 쉽게 얘기하면 이런데도 와서 빌고 싶어도 뭐 머니가 있어야지 빌지. 그지? 그러니까 지금 속 답답한거야. 남들처럼 초라도 켜서 와서 좀 빌고라도 싶은데. 본인은 간절해 지금. 네. 진짜 그래요. 매일 오라고 해도 저는 오겠는데. 본인 사는게 좀 깝깝하니까. 에휴. 내가 한가지 읽어줄게요. 본인. 산신각있죠? 네. 절에 가기인데. 산신각 아니면 이렇게 선왕. 산을 좋아하시나? 네. 그러면 이렇게 선왕당을 이렇게 모셔놓은 데가 있을거에요. 선왕당. 큰 나무 선왕당이야. 네. 네. 고기가서 좀 많이 빌어. 음. 그러면 이 답답한게 풀릴거야. 그래서 그나마 산신각이라도 좀 자주 갈려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아무리 없어도 소주 하나. 맞아요. 사탕 하나. 뭐 실이나 뭐 그런거 사서라도. 실은 말고 실 사면 안돼. 아 그래요? 실 사는거 아니야. 그냥 초. 아. 그냥 초. 초 그래봐야 돈 천원 밖에 아니에요. 뭐 천이백원 천원 밖에 아니니까. 마트에서. 사탕 하나. 소주 하나. 초 하나 사서. 그냥 밝히세요. 그래도 될까요? 응. 밝히시고. 아무개입니다. 빌어. 산에서. 산신각 가면 빌고. 그렇다고 뭐 달라붙고 막 그런거는 아니야. 아. 그리고 또 선왕 있죠. 네네네. 고향이 어디야? 어. 청주입니다. 그러니까요. 충청도 같아. 네. 청주가면. 이 선왕에 유명한 데가 있어요. 아. 거기 가서. 누구 말도 듣지 말고. 그냥 내 정성 내가 들이라 했어. 본인은 내 정성 내가 들여야 돼. 네. 누구 말도 듣지 마시고. 선왕에 가시면. 나무 큰 선왕이 있어요. 거기 가서. 소주 하나. 아니면 막걸리. 선왕에는 막걸리 원래. 막걸리 하나. 사탕 하나.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초 키는 데 있으면. 한성 초는 갖고 당겨요. 본인이. 초를 키고. 신율생에. 그저. 6월하고 15일생. 암흑입니다. 제발 좀. 이 답답한 마음. 풀어주시고. 금전 좀 풀게 해주세요. 응? 그러면. 본인 풀릴거에요. 아. 급한 거는 풀려요. 고렇게 빌으셔. 그리고. 고렇게 빌고. 지금 안되면 오세요. 제가 또 도와드릴테니까. 감사합니다. 지금. 내가. 내가. 알려드리는 거는. 그거 방법밖에 없어. 어. 그리고 본인은. 또. 나같은 팔자이기 때문에. 남자지만. 나같은 팔자이기 때문에. 산신각 선왕가서. 내가 수술을 빌면 좀 풀릴거야. 어. 왜. 이미 말면 터졌거든. 그리고. 본인 동생이 동자라고 또 들어오거든. 도령이라고. 동자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동생. 널. 선왕에서 자꾸. 빌어드리고. 동생 널. 빌어주고. 형 좀 도와주라고. 그러셔. 그러면 좀 알아들을거에요. 그리고. 증 안되면. 내가 그러잖아. 오시라고. 오시면 내가 우선. 선왕에서 풀어드린다. 어디가서. 하시언 할 때도 없어. 본인이. 그죠? 진짜 아닌말로. 나 전 벌 돈도 없어. 어. 그렇게 간절해. 지금. 정말 돈도 없고. 애들 뭐 사달려면. 사줄 돈도 없어. 너무 비참한거야. 지금. 아빠로서. 너무 비참해. 지금. 그죠? 아휴. 한숨만 나온다. 여기가. 아휴. 여기가. 그러니까. 그렇게라도 좀 하세요. 알았죠? 그리고. 선왕에 가서. 선신각 가서. 울고 싶으면 울어. 창피스럽다. 하지 말고. 눈물이 나면. 그냥 엉엉 울고 와요. 그러면 이게 속이 좀. 풀릴거야 아마. 제가. 알려드린 거는 그것 밖에 없어. 그리고 나중에. 해당 안되면 오세요. 무슨. 지금. 돈 안되려도 내가. 하려줄테니까. 알았죠? 감사합니다. 본인이. 이. 동자로 들어오는. 아기가 있고. 동. 남동생이. 들어오고. 할머니가 이렇게. 불사로 들어오기 때문에. 웬만한데 가서. 본인이 아마. 답답할거에요.